자, 정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좌측을 보고 포즈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살짝 몸을 좌측으로 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역시나 활짝 웃어주세요. 네, 하트. 네, 알겠습니다. 순하트도 좀 만들어주시고요. 파이팅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파이팅. 자, 띱띱띱띱띱세요. 네, 자체를 한 번만 더 봐주시고. 네,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자님들하고 관계자분들.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죠? 네, 더 원하시는 포즈 있으실까요? 없으시면 네, 여기까지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